내일 밤늦게 전화할게 그동안 나도 친구들 만나고 체크하고 있을게 너 엄마 뭐하는지 할게 나는 내가 뭐하는지는 그거야 아 너의 질문을 좀 했어 새로운 커플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김제네스 우리 이제 결혼을 했는데 어릴 때 그런 희철할 것들도 많고 아 너희도 한 번 해도 해볼 것 같아요 한 일틀간 동안 여기 갔다올게요 어떻게 해 하우 이젠 연어치 100% 자연산 알래스카여러 참 좋은 업그레이드 학생들 티놈이 중국 관계를 언뜻 두 우선 를 버거지 예 우선 아래스카여러